안녕하세요.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타인에게 판매, 양도,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 민영사상 그 어떠한 법률적으로도 깔끔하게 명의 이전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. 유튜브 채널을 타인에게 넘길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주고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확실하게 인증 스마트폰에 보악기를 주고받고 소유자의 명예도 확실하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. 그 모든 법적인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. 의뢰를 하실 분들은 본 채널의 정보란에 연락처로 문자를 주세요.